왜 죽으세요? 멋있는 내 옆에서 터졌어? 맘도 이거 빨리 타x3 어! 그거 한번 해봐 오늘은 콜 오브 뷰티는 발열이 없어 내 월zan ұ frater 나한테 죽었나? 하지 내가 빵빵 터트린 거 같은데 이거 팀킬 안될텐데 근데 어 안될텐데 그거는 여기는 침키되는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아니 이보세요 마무라 여기 꿀맛이다 꿀꿀꿀 마무라 야야야야야야야야 마이마이마이마이 마이! 개가 두고 왜 앞에서 막아 개가 마무리! 미션페이 뭐하세요 야 누가 죽었어? 아니 동료가 왜 죽어? 몰라 리얼 개념 세이브 아군 사살했어 아니 먼저 가서 먼저 가서 찍어야겠네 어 아 이게 이게 찍는거는 스프리 들어가나보네 아니 핸드링은 잘했거든요 핸드링은 잘 잘했는데 저거는 경력부족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핸드링은 주어져요 근데 이거 아니 우리는 프론데 쟤가 아마추어 한거야 왜 우리한테 탔대 뭐 어디야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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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잠깐만 어 어 이제 동료 죽을까봐 무서워 죽겠네 어 좋은 차들 많이 박살나네 어 이거 기아 아니야? 이거 기아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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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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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파이 뭔지 알았어 우와 이거 자동차 덮개있는거 보소 대미래네 이거 이거 뛰쳐 나갈 각이다 뛰쳐 나갈 각이다 아니네 아냐 각이다 각이다 그렇지 아냐 나도 각이다 마무리 다행이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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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또 이러네 얘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드라곤 또 있네 크로머는 근처에 있네 있어 야 나는 여기다가 나 리볼버로 공격할래 리볼버가 데미지가 세니까 됐다 역시 리볼버야 여러분들 내가 괜히 리볼버 쓴게 아니거든 저는 바로 마음의 문을 열죠? 이럴때 이제 도지는거야 어이 그거네 락 걸어놓고 또 쏘는거 어어 몰랐어? 좋아 이거 좋아 좋아 리볼버 리볼버 빨리 뚫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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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이거 거기있다 오 내가 뚫어줄게 내가 뚫어줄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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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 죽었어 어? 나 누웠어 나 누웠어 일어나 일어나 너 일어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나오라 안되는거 같은데 지금?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냥 쏘던지 아냐아냐 살림이 많았지 한 충분 이미 한번 써졌나봐 내가 이거 그 깨줄게 어 아 지금 됐어 됐어 내가 시드 깨줄게 이거 터렛수로 야야야야야야 아 터렛 조정할 수 있어? 어 아 맞아맞아맞아맞아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오케이 내가 또 푸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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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오케이 푸셨다 어 이거 꿀이네 터렛수를 터렛에킹이 꿀이네 어이 자리가 왜이래 이게 안들어갈거 같은데 어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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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터진가 동시에 저도 터졌어요 어 너는 왜 터져요 희생했어 당신이 왜 터져요 자 다 마무리다 일단은 다 죽여야되네 이거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대로있죠 그대로계세요 그대로계세요 야으하 overarching 아아아아아아 왜 또 왔어 어 어 여기 오지마 오지마 형 절대 오지마 나 버려 나 버려 여기 오면 형 죽음이야 무조건 오지마 거기 뭐야 거기 뭐야 여기 여기 스타워즈 두개 나왔어 어이 개 같은거 개재밋게 하고 있었는데 개재밋게 하고 있었는데 밖에 내가 아니야 아니야 형 오면 죽어 형 오면 죽는다 아니야 아니야 형 오면 죽어 형 오면 죽어 형 오면 죽어 이런 개 같은거 아니 저기서 쟤가 왜 나와 갑자기 뭐야 이거 아아 얘는 박살난걸로 됐네 어 진짜 리얼 개념 세이브다 나 다시하는줄 알았잖아 어 이런 개념 세이브 좋아 좋아 아아 오 폭탄 폭탄 엄청 날라온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못 뜨네 어 바꿔치기 없나 아니 잠깐만 아 좋은 생각났다 이걸 이걸 쏘버리는거지 오오 어 어 이걸 이걸로 하는거지 이걸로 어 괜찮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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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어 어 어 와 기죽뻔 했다 어 이거 말고 뭐야 왼쪽에도 있네 아 나 이거 말고 다른거 쓰고싶은데 아 총받겠다 아 총받겠다고? 아니 이거 마주카 바꼈어 마주카 아 나 이 마주카 싫은데 어쩔수 없지마 와 쟤 또 나왔어 어 아니 저기 저기 이거 중앙투기 하나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야 왼쪽에 나라져 있는데 드라곤 하나 나왔어 아 왼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움직였네 왼쪽에도 있다고? 아니야 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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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씨 어 왔어? 어 아니 근데 이거 잡을수 있는건데 이거는 드라곤은 아니야 드라곤은 와 미치겠다 이거 여기서 그럼 쏘면 되겠네 어 자리는 좋다 자리는 좋고 어 야 입구에서 갈게 물에서 물에서 야야야야야야 약간 던지시고 어디갔어 죽었나? 와 저게게마른데? 오 잠깐만 됐다 와 쉴드 쪼까야돼? 쉴드 근처에 해킹할거 없지 그러면 뭐 어쩔수 없지 뭐 아 깎고서 해킹해야 그냥 털을 씻었었어 까자 그냥 어 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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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형도 같이 쏴버려 어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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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오우 됐다 왼쪽에도 나오는거 아냐 이거 와 미치겠네 이거 뭐야 이거 나 드론은 다 터뜨려줬는데 아이고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동료님 살려주세요 어 오케오케 갑니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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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방에서 싸우면서 왜 넘어져요 에 그럴수도 있지그래요 자자 깝시다 저거 이번에 마무리 가능해 오 대박 어 뭐야 나 길막혔어 누가 나 길막았어 죽었어 아니 아니 살았어 어 죽을거 같애 어이 뭐야 이 파리는 아 드론 계속 계속 날아다니네 드론 정리해야겠다 집중많이 살길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 집중 메카닉이 다 좋은데 어려워서 집중해야돼 아 아 이 철대가 된거 같은데 그치 이정도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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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냐 아직 아냐 아냐? 어 아 나 갔다올게 어 답답해서 아아아아 미친다 밀어냈어 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내가 아냐 될 각이 아니야 될 각이 아니야 될 각이 아니야 저거 아 됐다 됐다 쏘면 된다 이제 우와 주변에 날파리들 왜이렇게 많아 어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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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아 날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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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날파리 어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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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또 나오네 이제도 지금도 끝이 아니야 이게 날파리 이건 터렛이 아니라 아 됐다 됐다 드라군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가 나오는거 같은데 일반 명사들이 됐어 가자 어 뭐야 왜왜왜 아 누가 친구 죽였대 어 아니 그와중에 죽는 놈 누굽니까 어 나이스 나이스 그와중에 또 그와중에 있었네 역시 개념 세이브 개념 세이브 아니 그 눈영이 죽은게 아니라 NPC가 죽어 어 NPC가 죽었다 게임 욕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총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네 오우 오우 오 깜짝이야 오우씨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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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거는 그냥 다 터뜨려 아 쟤 능력 아직 안써지네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너 쓰러진거 아니지 오케이 미안해 형 같이 쓰러졌어 어 원래 요즘은 1 플러스 1이 텐세잖아 아하 레알 1 플러스 1이래 그렇지 근데 하나만 주면 정없어 야야야 그제 왜 birlikte 장빙을 공격하기 그저 공격하기 이제 rocks 뜯어 뭐고 여기 킥 무리하지마 형 나 깨웠어 나 안 움직인다 나 안왔어 저 죽었어 형 죽었어? 아 나 구하고 죽었어? 가만 있어봐 아 나 혼자 살아났네? 어 살리러 가다가 죽었어 아 개이득이네 어디야 어디야 아래쪽 냄새 난다 어디야 이거 아니야 만일 같은데 위에 만일 같은데 잠깐만 우리 같이 걸어왔다네 케인? 여기네 여기 여기 아 여기네 2단 점프요? 전 안서요 오케이 아 밑에 건담 또 있어 마무리 지을게 내가 나이스 어 두마리인데? 아 그래?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이게 막판이겠지 딱 느낌 봐도 여기서 핸드릭이 최고의 반전인데 이거보다 또 반전 생기려고? 이게 막판 아니면은 씨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요? 말도 안되는거지 그건 진짜 오 깜짝이야 오 오 아우 턱주가리 돌아갈 뻔했네 핵주먹 그냥 쏴버려 그냥 싱가포라 싱가포라 여기가 더 많은데 D&I 엑스페이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 다 아는거 같다니 싱가포르 얘기하구만 왜 안 내려져? 근데 아직 핸드릭은 코빼기도 안보인다 끝판 디자인이니까 어 흐흫 사전의 사전도 사전을 싱가포르의 죽음이 다이코 빨리 열어줘 인터넷을 통해 그래도 스토리에 집중하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? 여는거 있다 뭐 응 터미널이라는데 어? 뭐야? 이거 뭔가 폭탄 아니야 지금 25초? 어? 저 가스 터진다는거 안에 있는거? 어떻게 우리? 뒤지는거지 뭐 이것도 약손으로 할 수 있나? 어어어 켄 죽으러 가는거야 혼자? 지가? 지가? 아니 20몇초 남았는데 저걸 할 수 있겠어? 지가? 지가? 모든 시스템의 노미널 시퀸스 시작되어 와 도카스 나온다 어떻게? 어떻게? 너는 진짜 현실이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겠어 제발 이런 것들이 뭐든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은 믿을 수 없어 어여 어여 아니 왜 굳이 왜 들어가 근데? 그니까 왜 들어갔지 저거? 굳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? 파악국이 없애겠다 들어갔다고? 저기 락걸려고 들어간건가? 아 여기 밖으로 못 퍼지게끔 이게 락 거는 버튼이 안에 있었나?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? 어 그.. 저걸 중화시키다가 몸이 중화됐네 갔네 가자 동료 남은 사람이 누구야? 어? 뭐야 이거? 핸드릭? 핸드릭 아니야 이 사람 누구지? 그 같은 센터 그 같은 사람의 경험이 그 같은 위험이 그 같은 위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했다고 안전해 헤드릭스 나 전혀 안전해 내가 안전해 너는 누군가가? 내가 누군가가? 내가 누군가가 세바스틴 크루 그루거 그 누군가?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딱 정치인 느낌이잖아 그치 딱 끝발이 있는 앤데 시아이 국장이야 얘가? 바디사장 아냐? 우리는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가? 저는... 답답하지 못해 충분히 대답하지 못해 대답하지 못해 내가 찾아봐 누가 그렇게 구경하냐 그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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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우리와 함께 그치 어 풀어준 포레스트다 이 것들을 잃어버렸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 그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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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의 인텔리젠스 고베스 아프리스는 죽음 우리에게 도와줄게 우리에게 도와줄게 지금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도와줄게 너는 싸우고 아 호버스구나 그냥 relax 우리 이미 죽었잖아 진짜 그리고 다음은 고베스 우리에게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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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으로 이후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너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오 뭐야 안 끝났어? 아니 우리 죽었잖아 아 잠깐만 안 죽었나봐? 그러면은 약간 이 정신 상태에서 이긴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왠지 주둥이에다 총 받고 쐈는데도? 아 형 그대로 있네 모르겠어 헬멧 썼으니까 헬멧 썼으니까